자 지지원령을 보겠습니다. 첫번째 지지원령 군일용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밑에서 관련된 말씀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지장관에서 있었죠. 그래서 1월달에는 인무병갑, 묘갑을, 진을개무, 사무경병, 오병기정, 미정을기, 신무임경, 유경신, 실신정무, 햄감임, 자임계, 죽개신기 이렇게 해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 날짜를 말하죠. 그런데 1월달에 처음에 7일은 무토가, 그 다음 7일은 병화가, 그 다음 16일은 감목이 이렇게 관장한다. 그래서 처음에 있던게 초기 또는 여기라고 하는 것은 다음달 그 전에, 그 전달에 남아있는 기운이라는 거죠. 그 기운이 전달받는 거고 중기는 그 중간에 있는 기운이, 그 다음에 봉기 또는 전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달의 주된 기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인월이면 인목은 뭐죠? 목이죠. 그러면 목에 관한 게 봉기인가 되겠죠. 감목이 봉기예요. 날도 가장 길죠. 그래서 인목, 감목 그렇죠. 또 묘목은 을목, 진토는 무토, 사화는 병화, 오화는 정화, 미토는 기토, 신은 경금, 유금은 신금, 술은 무토, 그 다음에 해는 임수, 자는 개수, 축은 기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예컨대 충미, 충미는 뭐죠? 마이너스도죠. 그러면 뭐예요? 기토죠. 여기 기토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진토, 진토와 술토 모두 양토죠. 그러면 끝에 뭐가 있어요? 무토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난달에 기운을 받아보려고 했죠. 그러면 이노월의 첫 여기는 여기는 12월달, 전달의 12월달에 여기 마지막이 12월달에 마지막 기운이 뭐였어요? 기토죠. 기토인데 왜 갑자기 무토로 바뀌었을까요? 기토는 뭐다? 음의토죠. 여기 음의토입니다. 음의토. 이게 축이 음의토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토인데, 아, 이게 음의토인데. 자, 이노월은 뭐죠? 양이죠. 그러니까 양이니까 무토로 바뀐 거예요, 토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전부 양이죠. 자, 이 간목의 여기가, 이게 마지막 봉기가 2월달에 가면 간목이 이렇게 연결되죠. 그렇죠? 연결됩니다. 여기 2월의 봉기, 을목이 다음 3월달의 을목으로 또 연결되죠. 자, 여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달에 남아있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3월에, 예컨대 진월에 처음에 이 9일은 지난달에 2월에 남아있는 기운인 을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3월에 봉기가 무토예요. 근데 4월에 가면 역시 또 무토로 가죠? 그 다음에 병화가 병화로 가고 정화가 정화로 가죠. 이렇게 남아있는 기운이 그 다음으로 연결됩니다. 쉽죠? 자, 근데 여기서 기토인데 갑자기 이 무토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자, 미우월은 뭐예요? 미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음의 터요. 그러니까 기토가 오는 게 맞고. 자, 여기는 시는 양이죠. 그러니까 기토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토, 무토, 뭐 이렇게 경경, 신신, 무무, 임임, 개개 이렇게 바뀌면 돼요. 기, 무 이렇게 바뀌죠. 기토, 무토 바뀌는 거는 그게 음의 토냐 양토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가 다 있지만 날짜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지만 의미는 이해할, 이거를 꼭 뭐죠? 연결될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자, 월령에 사령한 날짜와 관계없이 지지에 감춰져 있는, 예컨대. 여기에, 예컨대 1주가 병호다. 병호, 을미, 병신, 경인. 이 사주라고 만약 가정하면, 자, 미월이죠. 이게 월주니까, 월주의 미터 속에 있는 게 뭐죠, 기운이? 자, 미터 속에 기운이, 자, 이 미터 속에 있는 기운이 정을기가 있죠. 이 을목이 여기 위에 올라와 있죠. 그렇죠? 자, 을목이. 그래서 이 지장간에 투간되어 있는 게 이 위로 올라오면 이게 또 격을 정할 때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지장간에 숨어있는 것이 천간으로 나오면, 물론 이게 지지에서 뿌리, 지지에서 힘을 받고 바로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다? 이 지장간에 있는 게 여기에 위에 천간에 나타내도 뿌리를 두었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지에, 지지에 감춰져 있는 천간. 자, 지장간이라고 해서 지지에 감춰져 있는 기운이, 하늘의 기운이 땅 밑에 감춰져 있는 기운이라고 했죠? 그 지지에 감춰져 있는 천간, 그 지장간만을 고려하여 격국과 용신을 정한다. 이거 격국과 용신은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컨대 을미월의 병신이면 그 미터 속에 들어있는 을이 위에 천간이 투출되어 있죠. 을미니까. 그럴 경우에 병화와 을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격국과 용신은 다음에 배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일단은 뭐다? 이 지장간에 있는 게 천간에 투출되면 그게 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거지 꼭 이 날짜에 따라서 날짜가 긴 게 돼야 된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룡의 활용은 일관 및 투출한 천간의 등력 여부. 자, 일관 그리고 투출한 천간 그 지지 또는 지장간 속에 숨어있는 그 천간에 연결돼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보다 힘을 얻었다는 거죠. 등력. 얻을 득자, 힘력자니까 그러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뿌리를 두고 있으면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격국 및 용신의 선정 및 등력 여부. 역시 용신.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격국 및 용신의 선정 및 등력 여부. 그 다음에 오행의 근의 허실. 자, 오행이 그 뿌리를 두고 있느냐 없느냐 그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논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십신. 비견, 급제, 식신, 상관, 정제. 비견, 급제. 자, 같은 거죠. 같은 오해. 식신, 정관은 내가 기운을 설계자 하는 거. 정제, 편제는 내가 극을 하는 거. 정관, 편관은 내가 극을 받는 거. 정인, 편의는 나를 생애주는 거. 이런 거. 십신의 선정을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희신, 기신.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용신 배울 때 배우는데요. 자, 희신은 용신을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기신은 용신을 방해하는 거죠. 이런 강약. 그 다음에 오행의 생왕사절, 왕생유수사. 이런 것도 다 원령을 갖고 보게 된다. 그래서 원령은 이러이러한 걸 보기 때문에 원령을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거를 숫자까지는 안 해도 이거는 전부 외워야 되겠죠. 인무병각. 이런 식으로 숫자는 대충 짐정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 초기, 중기, 여기. 아니죠. 초기, 중기, 여기. 아니죠. 초기가 보통은 여기, 중기, 봉기라고 하죠. 정기, 여기, 중기, 봉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지난달에 기운이가 남아있는 기운을 물려받은 거. 그러니까 지난달 마지막 남아있던 기운이 그대로 연결된다고 했죠. 갑, 갑, 을, 을.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중기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기는, 중기가 없는 게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나? 가장 왕지가 뭐죠? 자오묘유라고 했죠. 자오묘유. 자, 자임계, 오병기정, 묘, 묘갑을, 유경신. 이렇게. 자, 이거는 보면 왜 왕하냐고 저번에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자수인데 임수, 수로만 구성돼 있죠. 유금인데 금으로만 돼 있고 묘목인데 목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세력이 세다. 원래는 인목과 묘목을 대비하고 사화와 오화를 보고 신금과 유금을 보고 해와 자를 보면 이게 음의 오행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왕하다고 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순수하게 지장간에 구성돼 있는 이게 전부 순수한 기로만 연결돼 있다. 다만 예외가 뭐다? 오화. 오화는 원래 다른 원칙도란다면 오화의 기토는 빠지고 병정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토가 들어있는 것은 좀 예외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가장 기운이 순수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가장 왕지다. 그래서 자오무유가 뭐다? 가장 힘이 세다. 그렇죠? 생지는 뭐다? 인신사에. 그 다음에 뒤에 진술증미는 묘고 이렇게 배웠죠. 또 삼합에 관련된 것 그것도 다 방합이라든가 연결되었죠. 아무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응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외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원칙까지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자, 원칙. 팔자 용신. 팔자에 있어서 용신은 전. 월호지전자예요. 월호지전자 구. 월령.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월에 사령하는 것. 월이 사령하는 것에서 구한다. 이 일간. 일간이 일간이 뭐죠? 일주의 천간이겠죠. 일주의 간이 배. 배는 뭐예요? 짝을 하는 것. 짝을 찾는 거죠. 배합을 한다. 무엇에? 월령지지. 월령지지에 배합을 하면 이 생극부동. 그 생극이 부동. 같지 않는다. 그리고 격국이 분환된다. 격국이 나누어진다. 이거는 나중에 가서 격국에서 배울 거예요. 지나가는 김에 그냥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아까 지워버렸는데 병호 을미 병신 그냥 제가 하나 그림을 가져온 게 빠르겠네요. 잠깐만요. 자 그림을 하나 가려봤습니다. 중지시켜놓고 이걸 보시면 이 병화와 있고 미토가 미월이죠. 그러면 미토 속에 뭐가 있죠? 미정을기가 있다고 했죠. 미정을기 그런데 을목이 이 위에 창간에 투출됐죠. 뿌리를 두고 속에 미정을기 그러면 을목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화에 해당되는 병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 기토는 안 나와있나요? 이런 식으로 지지 속에 지지 속에 있는 게 이 창간에 나타나면 일간이 이거잖아요. 일간 이 위에 천간 천간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그 다음에 밑에는 뭐죠? 연지 월지 그 다음에 일지 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화가 제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과의 다른 것의 관계를 전부 논하는 거죠. 그러면 병화는 양의 양의 뭐죠? 화죠. 을목은 음의 화예요.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보면 목생화를 생애주겠죠. 그러면 나를 생애준 건 뭐다? 병화 입장에서 보면 나를 생애준 건 인성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음이기 때문에 뭐다? 정인이죠. 정인. 그래서 을목은 정인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일간 항상 기준이 되는 것보다 표시가 되어있죠. 병화 이게 뭐다? 일간이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모든 관계를 다 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간으로 원령의 지지에 배합하면 생각이 똑같지 않은 것에서 결국이 나는다. 이게 이제 이런 의미죠. 예컨대 병화는 하는데 얘가 병일 수도 있고 을목일 수도 있고 간목일 수도 있고 그렇죠? 경금일 수도 있고 식관이 다 골고루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럼 그것에 따라서 이 관계가 이 일간과 이것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일간으로 원령의 지지에 배합하면 생각이 똑같지 않은 것에서 격국이 나린다. 그 격국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재관인식 재성 관성 인성 식신 그렇죠? 그 다음에 차 용신 지 선 자 이런 경우는 재성 돈 관 벼슬 인 이제 날 생겨주니까 보통 공부 식 내가 밖으로 기운을 빼는 거 내가 내 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식이거든요. 이것은 용신에 좋은 것이다. 용신 지선 흔히 말하는 이제 길신이 있고 흉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좋은 게 본다는 거죠. 돈 벼슬 공부 그 다음에 끼 발산 이런 거 다 좋은 거겠죠. 이런 걸 용신에 좋은 것으로 이거를 용신 지선 좋은 것으로 순용 지자라 순하게 순조롭게 쓰는 것이다. 그 말이죠. 반대로 살 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칠살이라고 칠살 그 다음에 겉제 양인 이런 것들죠. 이런 것은 안 좋겠죠. 느낌이 안 좋죠. 그쵸? 이런 경우는 용지 불선이라 그래서 용신이 뭐다 착하지 않다. 즉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역용지 자라 자야라 그래서 이런 것은 역용하는 것이다. 당 마땅히 순이 순 순한 것은 순이라고 마땅히 당 역이 역 역한 것은 거꾸로 하는 것은 거꾸로 하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한 것이 배합 등이 그렇게 배합을 해야만 마땅함을 얻는다. 의가 마땅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배합이 마땅함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 개 모두 개자죠. 모두 위 된다. 귀격 귀한 격이 된다. 그 말이죠. 이거는 아마 격국과 용신은 조금 있으면 아마 공부가 들어갈 거니까요. 그때 잘 이해 안 되시면 어쨌든 이거는 일관을 중심으로 정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관을 중심으로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걸로 정하면 될 것 같다. 한번 간단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팔자 용신 전구원령 팔자 용신은 오로지 원령에서 구하는데 이 일관 배의 원령 지지 일관을 원령의 지지 월지와 배합을 하게 된다. 이 생극부동 그러면 그 생하고 극하는 게 같지 않다. 그 각각의 경우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죠. 격국분항 그럼에 따라서 격국도 나뉘어진다. 재관인식 재성 관성 이제 여기는 보이냐면 재성은 정제가 되겠죠. 정제, 편제 상관없을 것 같다. 여기서는요. 겁제가 여기 있네요. 어쨌든 여기 재성은 도는 다 이쪽으로 있네요. 편제나 정제 상관없고 그다음에 여기는 관성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관성적인 정관이겠죠. 정관에 대응되는 개념이 7살이니까 그다음에 인 정인 인성도 상관없네요. 여기는 편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식 여기는 식과 관계되는 게 상이에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겁제, 양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해서 재관인식 이거는 좋은 걸로 보여요. 지산 용신지산 용신이 좋은 걸로 보고 그래서 순용하는 게 맞고 7살이라든가 상관 겁제, 양인 이런 경우는 용신이 불선 좋은 게 아니다. 훈이 말하면 나중에 용신에서 사용신을 배우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선 착하지 않아서 좋지 않아서 역용지자야라 그래서 거꾸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순한 것은 순하게 역행하는 것은 역행하게 쓰고 그리고 배합이 마땅함을 얻으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두 기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